네, 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오늘 주최측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다고 들었는데요. 저도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멀리까지 왔고 그리고 또 오늘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취소가 돼서 너무나 안타깝고요. 하지만 다음에 또 더 좋은 기회로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고요. 오늘은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앞으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션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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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도 보내ativ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ol